안녕하세요. 오킹입니다. 우선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하여 많은 분들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 말씀 올립니다. 마지막 영상을 올리고 약 3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했다라는 영상을 3차, 4차에 이어서 올렸는데 4차 영상이 올라가고 나서도 여전히 거짓말을 했다. 3, 4차 영상까지도 거짓말이다. 등등등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사실과는 다른 이야기들도 너무나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은 들었으나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그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바로바로 해명 영상이나 해명 방송을 하고 싶었으나 저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보다 일단 제가 처한 상황 자체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태까지 했던 위너즈와의 사업적인 어떤 그런 유튜브라든지 내가 나도 모르게 불법적인 행동을 했던 게 아닌가라는 좀 걱정도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먼저 파악을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또 알게 된 건 우리 변호사님하고 그리고 또 수사기관하고도 얘기를 하면서 알게 된 거는 방송에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버리면 수사 과정에서 좀 제가 피해를 끼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어느 정도 경과가 지나기를 좀 기다렸던 상황입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수사 과정도 조금 진행이 많이 됐고 그리고 완결된 건도 있어서 좀 말씀드릴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많은 기사를 접하신 분들은 아실 수 있겠으나 현재의 위너즈는 강도 높은 수사와 그리고 압수수색까지 진행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저 오킹도 처벌을 받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가장 많이 들렸던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여러 커뮤니티나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께서 많이 걱정해 주시고 우려해 주셨던 개인적으로 투자를 받는 유사 수신 행위라든지 그 사람의 수익금에서 일부의 수수료를 받고 투자금을 유치해 오는 불법 다단계 영업 등은 저는 어떠한 그런 불법적인 일에도 개입한 것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요청한 내용은 단 한 건도 빼지 않고 모두 자료 제공을 해드렸으며 공식적인 출석 요구나 이런 거는 당연하게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한 번도 미루지 않고 나갔고 비공식적인 요청들도 전 전부 협조를 한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 과정에서 제 혐의점이 있었다면 저는 아마 지금까지도 수사를 받고 있었을 겁니다. 특히나 코인 관련해서는 제가 뭐 웃기다면 웃긴 얘기지만 제 코인 지갑에 제가 투자한 제가 구입한 코인이 들어오지 않았던 것조차 모를 정도로 무지했던 놈이기 때문에 조사 과정에서 뭐 긁어부스러움이 일어날 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위너즈와 관련한 수사는 지금도 진행 중이고 제가 결론이 나오는 대로 그리고 진척이 돼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전부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법적인 문제가 저에게 없다고 해서 지금 뭐 밝혀졌다고 해서 제 도의적인 문제까지 아예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뭐 이유가 어찌됐건 거짓말은 했기 때문에 입이 열 개라도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정말 죄송합니다. 코인이 굉장히 민감한 걸 암에도 불구하고 그냥 연루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정말 후회스럽습니다. 이런 일들은 제 온전한 제 잘못이고 어디 탓할 곳도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한참 부족한 사람이지만 제 능력 대비 너무나도 과분한 사랑을 받았고 저를 너무나도 믿어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해서 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질타를 받고 원성을 듣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사실과 다르게 밝혀진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실망감을 느꼈을 분들에게는 조금이나마 그 실망감을 덜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비록 1차, 2차 해명 방송에서 거짓말을 한 것은 맞지만 제가 왜 그런 거짓말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다음 해명 영상들에서 제가 왜 한치의 거짓도 없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가 3차, 4차 영상 때는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너즈와의 첫 인연은 2023년 한 1월 정도쯤에 지인이 주최한 모임에서 만났습니다. 지인의 친구다 보니까 위너즈 측이 지인의 친구다 보니까 좀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뭐 방송적이라든지 제 개인적으로 좀 고민이 있으면 털어놓고 제 친구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고민거리들을 어쩌면 좀 그들의 재력과 허황된 능력에 속아 좀 많이 털어놓았고 실제로 해결을 해준 부분도 있습니다. 연예인을 만나게 해준다라든지 뭐 제가 뭐 꿈에 그리던 뭐 어떤 그런 뭐 사람들을 만나게 해준다든지 라는 도움들은 많이 또 도와주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 행사가 열려서 그 행사에 제가 와달라고 해서 가봤더니 국회의원이 직접 주최하는 행사에 코인 회사의 대표로 나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도 유명한 기업들이 투자를 하겠다라는 뭐 논의하는 그런 모습에 아 이게 진짜 건실한 사업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유튜브 콘텐츠적으로 하겠냐는 말을 들었을 때 큰 믿음을 갖게 된 이유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 위너즈 쪽 일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너만 돈을 못 벌고 있는데 너도 돈을 벌어야 되지 않겠냐 투자하는 게 어떠냐 해서 제가 좀 꺼려하니까 너가 이게 코인이라서 좀 꺼려하는 것 같다. 이거는 그냥 비상장 주식회사 주식을 먼저 사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게 문제가 된다면 비트코인도 문제가 되는 거다. 문제 안 되지 않냐 이게 코인 회사 너가 나 하는 거 보지 않았냐 뭐 신임도를 여태까지 쌓았던 모습들 우리가 당당하게 정말 그 옳은 일을 한다면 문제 될 거 없다. 라는 말에 위너즈는 어쩌면 저에게 좀 콘텐츠 제작적인 기회였고 좋은 사업이라고 그때는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진짜 좋은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고 그리고 진짜 좋은 사업체라는 걸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던 돈 이제 여윳돈 플러스 제가 합법적으로 이제 융통할 수 있는 자금까지 넣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후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논란이 시작되었고 1, 2차 해명 때도 저의 선택을 강요하는 행위가 있었지만 3, 4차 해명부터 제가 이제 그들이 원하는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서 좀 노골적으로 공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의혹과 논란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오늘은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달아보겠습니다. 네. 제가 참 이 인스타 스토리에 할 말이 너무나 많았는데 앞전에 말씀드린 이후로 좀 늦게나마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우선 위너즈 측이 지금 저에게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 3, 4차 해명 영상에서도 제가 거짓말을 했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저는 1차, 2차 영상을 제외한 그 어떠한 거짓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이 인스타 첫 줄인 솔직한 방송 해명 권유를 거부하고 여기서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도 10%만 사실이고 90%가 거짓입니다. 최초 논란이 불거지자 저는 우선 깔끔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제가 투자한 사실을 밝히고 투자를 철회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냥 지금 논란이 점화된 상황에서 코인에다가 투자를 했다라는 사실 자체가 좀 논란으로서 보여질까 봐 그거에 대한 무서움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없었던 건 아니었으나 투자 당시에도 단순히 주식 개념이라고 이해했지만 논란들이 생기면서 이제 그 논란 내용들도 커뮤니티 사이트나 저한테 카페에 올라오는 내용들도 사기성이 의심됨을 알게 됐고 이게 사기성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저 때문에 혹시나 진짜로 저 때문에 투자하는 사람이 이 이후에도 계속 발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투자 철회 요청을 하겠다고 하니 위너지 측에서는 너가 투자를 철회하면 너 때문에 다른 투자자들까지 투자 철회를 다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스캠코인이 아닌데 스캠코인이 되어버린다. 너 때문에. 그러니까 하지 마라. 밝힐 거면 투자한다고 밝히고 유튜브 목숨 걸고 스캠코인 아니라고 해라. 제가 그걸 잘 모르는데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도 거절했고 위너지 측도 거절했습니다. 솔직히 그 당시도 지금도 그 내용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가 느꼈던 위너지는 매우 힘이 있고 돈도 많고 큰 사업체였습니다. 이러한 사업체를 저 때문에 망하게 해서 제가 저에게 요구할 금정적인 책임 그게 제가 책임이 있는지는 사실 그것부터 알아봤었어야 되는데 금정적인 책임이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저는 제가 스캠코인으로 만들어서 이게 지금 사기로 사람들이 말하는 게 아니라 사기로 의심되어서 지금 이게 논란이 된 건데 그게 왜 나 때문이라고 하는 건지 이 위너지는 투자 사실을 밝히되 너 유튜브 목숨을 걸고 스캠코인이 아니라고 해라. 코인 아예 그냥 코인 전문 유튜버로 해라. 이제 전향한다고 해라.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제가 평소에 보여줬던 원래의 워킹의 모습이라면 좀 떳떳하게 이야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막상 제 일이 되어보니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 2차 해명 방송을 조율이 모호했던 상황에서 거짓으로 하게 되었으며 이 부분은 제가 아직도 가장 호회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시 인스타 스토리 내용으로 돌아가서 이 뭐 최모 씨가 올린 솔직한 방송 뭐 솔직한 방송 해명은 위너즈 코인의 무결성을 제가 보증해서 코인 전문 유튜버로 전향하라는 권유였습니다. 이 초반에 나온 솔직한 방송 해명은 이 제안을 제가 어떻게 거부를 안 할 수가 있는지 거꾸로 여쭙고 싶습니다. 그 다음 3차 해명은 제대로 해주시길 바랬다고 적어주셨는데 3차부터는 제가 제대로 한 게 맞습니다. 1, 2차 때 거짓말한 것을 사과드리고 바로 잡고 위너즈 코인에 대해서 저는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투자 철회를 요청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1차 때부터 어쩌면 계속해서 했었어야 하는 그리고 하고 싶었던 내용을 한 게 3차 해명 영상이었습니다. 1, 2차 해명 방송 이후에 제 내부 직원들과 그리고 제 소속사 직원들이 와서 2차 해명 방송이 나오자마자 이제 상황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제 3의 시선으로 파악을 왜냐하면 저는 너무나도 가까워져 있었고 1, 2차 때 강요 협박조의 이야기들이 있었음에도 얘도 지금 궁지에 몰려서 이러는 거겠거니?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바보죠. 병신인데 아무튼 그래서 아 이게 제가 어쩌면 내가 믿고 있던 내가 알고 있던 사람이 아닐 수도 있고 내가 알고 있던 사업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너즈만 믿고 그냥 하라는 대로 다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 그리고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3차 영상을 찍기로 했고 위너즈와 논의 없이 마음대로 올리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타임라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4차 해명 방송에 올렸던 대부분의 녹취는 2차와 3차 해명 방송 사이에 있었던 녹취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3차 해명 방송을 올린 이유는 이유를 막론하고 제가 거짓말을 한 상황에 대해서 제가 거짓말을 한 사실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우선 그 잘못부터 바로잡기 위함이 가장 컸습니다. 그리고 정말 저로 인해 3차 해명 방송 이후에 저로 인해 투자하는 사람들이 또 생기진 않을까 라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차 영상을 올리게 됐던 건 2월 19일 날에 4차 영상을 올리게 됐던 건 3차 해명 방송을 올린다고 하니까 위너즈 측에서 본 모습이죠. 이제 뭐 어떻게 할지 모른다. 죽여버린다. 본인들의 재력 그리고 인맥을 활용해서 네 얘기 일개 유튜버 따위 얘기 아무것도 못 듣게 해주겠다라는 뭐 그런 얘기를 했고 이게 확실하게 그때부터 뭔가 제가 처음에 이 최 모 씨에 대해서 검색해보고 검색 안 했던 건 아닙니다. 검색해보고 했을 때 뭐 격투기 선수들을 위해서 후원하고 뭐 어린이들에게 뭘 한다? 그런 기업이 아닐 그런 마음이 실제가 아닐 거라는 생각을 좀 하기 시작했고 이런 사실들을 여러분들께 공유 드리고자 4차 해명 영상을 올렸던 겁니다. 뭐 3차 4차 해명 영상에는 그들이 바라지 않았던 내용들이 들어 있었고 그렇기에 이 3,4차 영상까지도 거짓으로 만들어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뭐 다음 단락에서는 뭐 모든 팬들이 위너즈로 몰려와서 악플을 달고 레카 유튜버가 퍼가사 해명을 듣지도 않고 뭐 스캠코인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본인 말을 인용하자면 본인이 몇천억대 자산가여서 사업이 망할 일도 없고 정말 건실할 사업을 하고 있다 건실한 사업인데 이 정도 논란을 아직도 해결 못하고 계신 건지 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거보다 더 넘어가서 본인이 대표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었다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전에 했던 코인 그 사업도 지금 피해자 변제가 전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 보내줬던 나 사기꾼 아니다 30% 돌려주면서 처벌 불원서 받은 거 30%만 돌려주고 70%는 왜 안 돌려줍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것부터 해결하고 이야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본인이 진짜 사기꾼이 아니라면 막 그런 거 다 차체하더라도 스캠 코인이 아니시라고 이야기를 할 거면 코인 지갑에 넣었다고 얘기하고 넣지도 않으셨던 제 돈부터 돌려주고 이야기하셨으면 합니다. 그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부터 하고 이런 인스타를 올리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다음에 제 약점 팔아서 화살 돌린다 뭐 돌릴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미 저한테 이 일이 벌어지고 2차 해명 방송 얘기하면서도 저한테 계속 내가 친한 렉카 유튜버들 그리고 돈만 쓰면 만날 수 있는 렉카 유튜버 이슈 유튜버들 만나서 너를 묻어버릴 수는 없지 않느냐 너를 팔아버릴 수는 없지 않느냐 하고 은연중에 협박하셨으면서 그거 한 거는 아무 말도 안 한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어이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눈물을 쥐어짜는 뭐 쥐어짜면서 앞뒤 상황 없이 얘기한다고 그렇게 쓴 것 같은데 제가 2차 해명을 진행한 이후에 이 사업체에 대해서 의심을 시작하게 되면서 옆에 있던 직원들이나 소속사 직원들도 모두 이거 무조건 녹음해라 얘네 이거 이상하다 이거 어떻게 친구한테 뭐 죽여버린다느니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이런 말을 오키님 그렇게 하냐 친구한테 안 한다 원래 보통이면 녹음 다 해라 해서 했었고 제가 울면서 막 울부짖으면서 얘기했던 부분은 제 팬들이 이걸 지금 스캠코인으로 만들고 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스캠코인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코인 유튜버를 한다고 얘기하라고 하는 걸 안 했기 때문에 너 팬들이 와서 욕하고 있다. 그러길래 제가 그때도 제 팬들은 저를 믿어주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았고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그마저도 그렇게 그냥 아닌가라고 생각해줄 팬분들이 너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 팬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나도 잘 모르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 내 팬들 바보다 나 너무 많이 믿어주는 사람들이다. 그거 얘기하면서 울었던 건데 뭐 그게 만약에 제가 앞뒤 다 자르고 무슨 피해자 코스프레 하려고 올린다고 생각하시는 거면 통화에서 했던 내용들 만나서 얘기했던 모든 내용들 저는 속기록으로 지금 다 갖고 있습니다. 모두 오픈할 테니까 그게 뭐 어떻게 보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연락 주십시오. 변호사 통해서 그리고 이제 NFT 관련 의혹입니다. 이건 뭐 중요하지 않은 내용인 것 같긴 한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의혹들이 있었던 거 다 말씀을 드리고자 이게 제 기억상으로는 1월 21일경 이 일이 있기 전에 유튜브 댓글에 뭐 위너즈 NFT 너 뭐냐 이러면서 댓글이 달려서 제가 커뮤니티 사이트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제가 위너즈 그때 이제 이사로도 그때도 등재가 돼 있었는데 위너즈의 사업계획표를 보면 NFT를 한다는 내용이 있으니까 오킉 너도 NFT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 의혹이 이제 잠깐 떴다가 그게 그건 이제 그냥 바로 없어졌습니다. 근데 이거를 보고 제가 어? 위너즈는 NFT를 하고 있지 않은데 난 뭐 코인은 얘기를 들었는데 코인 나도 뭐 투자했고 알고 있는데 NFT 뭐야 이거 NFT는 제가 바보가 아니기로서니 뭐 바본데 지금도 트위치에서 바로 옆에서 있었던 일들이 있는데 NFT를 하는 거는 제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때 코인이 있었는데 코인을 어떻게 왜 했냐 하는데 뭐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아프리카 때는 뭐 그렇게 자세히 보지도 않았고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뭐 항상 최 씨가 주장하기로는 전혀 다르다 다르다 우리는 실체가 있지 않냐 뭐 국회도 가는데 뭐 그런 얘기하면서 이제 저는 이제 코인을 믿었었고 코인을 기반으로 한 그냥 다양한 사업을 하는 사업체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NFT가 걸려있으면 좀 얘기가 달라지니까 제가 몸담고 있었던 트위치에서는 특히나 더더욱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물어본 카톡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NFT 이거 뭐냐 하니까 아 이거 안한다 어 당연히 안한다 근데 이제 구색 갖추려고 하는 거다 코인 회사들이 그런 얘기들이 나와서 제가 아 그러냐 하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 커뮤니티를 하시는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제가 NFT를 하는 놈처럼 얘기를 하시니까 그때 마침 1월 25일날에 카카오톡에 이제 제가 보낸 거지만 이게 뉴스로 장범준씨가 뭐 NFT 티켓을 이용해서 마음표를 뭐 차단했다 기사 내용이 뜨길래 이때는 이제 친했으니까 그냥 이게 진짜 무슨 뭐 호재라서 보낸 게 아니라 NFT 하는 나라면 호재겠네 라는 의미로 그냥 장난스럽게 보낸 건데 이게 저는 글쎄요 이게 왜 이게 무슨 뭐 제가 NFT에도 관여한 것처럼 뭐 올리려고 한 건지 뭐 아니면은 무슨 뭐 제가 뭐 뭐 어떤 의도를 했는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그래서 이걸 보낸 겁니다 제가 NFT를 뭐 하는 건 말이 안 돼요 아무리 제가 지금 진짜 진짜 개X심 바보 맞는데 아무리 바보에도 이거는 상식적으로 제가 절대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위너즈 이사 업무에 대해서 이제 이 이제 뭐 카카오톡 내용을 올리신 것 같은데 이거는 뭐 해명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사로 등재된 건 유튜브 콘텐츠에 관련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유튜브 콘텐츠를 이제 아무래도 다루다 보니까 다른 분야에서 일하는 분들하고는 다르게 조금 컴퓨터를 활용할 일들이 많았고 그래서 이제 모니터랑 컴퓨터를 이제 준비해 준다길래 작년 내내 아주 엄청 바쁜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제 이왕이면 이게 서울에 있으니까 사무실이 제가 서울에서 일을 보고 집에 8시까지 무조건 돌아와서 방송을 하고 싶은데 그걸 못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생길 것 같아서 그리고 그때 이제 제가 월장 콘텐츠에 대해서 굉장히 진심으로 또 임하고 있기도 했고 그래서 좀 그 사무실에다가 방송을 할 수 있는 그 여건들은 마련을 해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내용입니다 그냥 컴퓨터 이제 모니터 한 대 더 놓고 그냥 제가 뭐 스펙 높은 거는 제가 알아서 가져가겠다 이런 겁니다 이게 만약에 이게 뭐 제가 코인과 관련된 업무라거나 아니면은 코인과 관련된 업무 지시를 한 내용이 있다면 그 카톡에 흔적이 남아있었을 거고 아마 그걸 올리셨겠죠 이거는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 왜 올렸는지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3, 4차 거짓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여론전 펼쳐서 어차피 이게 긁어부스러움으로 만들어지면 계속해서 욕을 먹을 건 저니까 어차피 뭐 혈암되어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으니까 뭐 그래서 이런 뭐 속빈 강정들을 공개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지인 투자 종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 개인적으로는 코인에 대해서는 무지하나 이 위너지가 가진 사업력 그리고 자금력 어...에서는 어... 제가 많이 부러워한 것도 사실이고 굉장히 도움을 좀 많이 받으려고 생각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했었었고요 명백하게 제가 법적인 문제가 있을 정도로 명백하게 지인 투자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어... 지인들에게 투자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연락이 왔고 저는 이제 그 연락을 이어준 것이 전부입니다 만약에 제가 투자를 종용했고 그리고 뭐 커미션을 받는 행동을 했다 뭐 아니면은 뭐 유사수신 행위를 했다라면 저는 핸드폰을 거의 제출하다시피 했는데 아마 거기서 드러났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어... 하지만 제가 좀 잘못한 부분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잘못한 부분이라면 저는 너무나도 위너즈에 대해서 믿고 있었고 너무나도 좋아했었기 때문에 그 사람 개인적인 사람들에 대해서도 요번에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뭐 위로차 그리고 뭐 응원차 저랑 이제 만나줬던 주변인들의 말에 의하면 제가 이 위너즈 일을 같이 하면서 위너즈 얘기를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투자해라 라기보단 아니 좋은 것 같다 이제 그게 좀 어쩌면 주변인들에게 그 투자의 그런 어떤 좀 투자를 좀 부추기는 행위가 됐었던 건 어... 저도 맞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미안합니다 제 지인들에게도 투자를 했건 안 했건 한 사람이건 안 한 사람이건 지인들에게도 굉장히 죄송한 마음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는 너무나도 건실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을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그게 투자를 뭐 유치하기 위해서 얘기했다기보단 저는 오히려 방송에서도 투자하지 말라고 막 얘기하고 했었는데 아무튼 어... 해서 이런 카톡 내용을 포함한 모든 내용 그리고 뭐 위너즈 단체 대화방 같은 거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원하는 내용은 하나도 거절하지 않고 전부 제공을 한 상황입니다 어... 이렇게 좀 어... 간략하게만 일단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기사를 계속해서 검색하신 분들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으나 어... 현재 위너즈를 검색하시면 어... 최씨에 대한 그 이전의 코인 사업에서 뭐 사기 방조에서 사기죄로 지금 혐의가 확대되고 있고 그리고 어... 압수수색도 진행됐고 그리고 유명배우 A씨와 뭐 MLB 야구선수 그리고 유명한 축구선수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들도 위너즈에 대해서 뭐... 뭔가 이야기가 있다라는 그 뉴스 기사가 있는데 저는 그 뉴스 기사에 대해서도 도움을 줬습니다 저는 기자님들이나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왔을 때 연락을 안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원하는 바라시는 내용의 제가 정보라든지 그 자료가 있으면 전부 제공했습니다 그게 당연하죠 이게 정말 내가 당당하다고 생각하면 수사가 오거나 할 때 카톡방 나갈 게 아니라 다 나갔던데 다 제출하는 게 맞죠 저는 다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다 갖고 계신 뭐 나한가 소용 없으실 텐데 뭐 다른 카톡방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뭐 아무튼 이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그 유명배우 A씨 진짜 누구나 다 압니다 그리고 뭐 축구선수 그리고 MLB 야구선수분들 투자 유치를 위해서 마케팅 활용해도 된다 이 사람 투자했으니까 너도 투자하라는 식으로 얘기하라는 거겠죠 뭐 거기서 투자 확정 지었다 그 배우도 투자 확정 지었고 MLB 야구선수도 확정 지었고 축구선수도 확정 지었다 이거 투자 유치할 때 마케팅을 활용해도 된다라는 식으로 그 라는 식의 내용의 카톡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본인들이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얘기를 하면 아마 제가 전달해드린 분들 중에서 좀 확실한 뭐 이렇게 좀 내용이 좀 많았던 분들은 연락이 갔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기사가 뜨고 나서도 그 생각을 해보니까 이 분들 또한 피해자일 수 있다 진짜 투자를 하셨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모르지만 이분들이 진짜 투자도 하지도 않고 심지어 자기 이름이 이렇게 팔리고 있는지도 모를 수도 있는데 투자 확정 지었으니까 이 사람 이름 팔면서 마케팅 해도 된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 이름 있으신 분들은 제가 소속사건 구단이건 에이전트를 통해서건 제가 한번 연락을 한번 다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본인이 보시게 되신다면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제가 어떤 식으로 그들이 활용을 했는지 제가 전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신에 직접적으로 연락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그 사람인 척하고 또 연락을 주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건 뭐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제가 말씀드리고 저도 또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현재 드릴 말씀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 많이 답답했는데 저는 이 한 근 3개월 동안 경찰서가 가장 편했습니다 제가 피해자 조사를 두 번 정도 받았는데 왜냐하면 항목들이 좀 있어서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두 번에 걸쳐서 이제 경찰서를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 공식적으로 간 건요 제가 가장 마음이 편하고 가장 숨을 쉴 수 있었던 곳이 경찰서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수사관님들께도 정말 감사드리는데 왜냐하면 거기서밖에 얘기할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때 바로 바로바로 이걸 또 대응하자니 솔직한 얘기로는 명백하게 사기 정황으로 의심 받고 있는 사람의 말보다 내가 내 말이 더 안 들리나 라는 생각도 들은 것도 있고 제가 얘기를 그냥 제가 저 편하려고 저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 억울한 부분을 그 빨리 풀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게 수사 과정에서 또 그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얘기에 거기서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거기가 가장 편했고 일이 바로 터지고 나서부터 터지고 직후에는 솔직히 말하면 좀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이슈 유튜버 분들께 죄송한 부분도 있는 게 솔직히 그냥 언급되는 것만으로도 그때는 제가 너무나도 많이 좀 쇠약해져 있는 상황이었고 현실 판가름을 제대로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서 그냥 언급되는 것만으로도 좀 무서웠고 그래서 언급을 하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이슈 유튜버 분들 중에서는 거의 대다수가 그러시지 않겠지만 뭐 그때 제가 그때 그 무서운 마음으로는 그냥 스트리머 분들에 대해서는 뭐 다른 분들도 다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겠지만 진짜로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영상을 올리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때는 제가 진짜 죽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정말 심적으로 강인하고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는 뭔가 제가 스스로 선택하지 않아도 그냥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냥 그냥 너무 좀 궁지에 심적으로 좀 궁지에 몰려있다 보니까 죽을 것 같았고 뭔가 제가 죽을 때까지 그거 그런 영상들을 올릴 거라고 좀 혼자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 뭐 스트리머나 유튜버들을 뭐 끝까지 괴롭히는 경우도 있었었기 때문에 그게 잘못이건 아니건 간에 저는 개인적으로 저에 대해서 다뤘던 유튜버 분들 중에서도 이제 그 최씨가 얘기하지 않았던 사람들 중에서는 저한테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올려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그런 연락은 좀 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좀 아쉽긴 합니다만 뭐 지금에라도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서 뭐 연락이 오신다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씨가 얘기하지 않았던 본인이 돈 주고든 친분으로든 움직일 수 있는 유튜버가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얼마든지 얘기를 하고 싶고요 제가 지금 뭐 일거수일토족 다 얘기한 것 같지만 뭐 또 얘기하다 보면 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어 지금 좀 대략적으로 유튜브 영상에서 먼저 말씀드릴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영상을 올렸고요 이 부분 이외로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분명 있습니다 좀 실시간으로 얘기하는 거에 더 나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생방송으로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